오늘. 느낌 좋아. 우리가 쿵짝짝 쿵짝짝이 맞잖아. 누룩 기다리시는데 지금 이렇게. 누룩 기다리시는데 지금 이렇게. 많이 드셨네. 많이 드셨어. 이 작품은 고이 만져야 됩니다. 김원근 작가님이시라고. 진짜 작가님이네. 김원근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. 인사동에도 많고 대한민국 곳곳에. 근데 니가 이 작가님을 알아?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호정이 나 이럴 때마다 놀래 좀. 아니 근데. 이렇게 큰 작품 저도 처음 보면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. 작품 제목 알아? 커피는 나왔는데 내 친구는 어디 갔나? 나는 원래 두 잔 마셔. 원 플러스 원. 재밌다. 시그니처. 얘가 나이에 비해서 좀 이게. 깊어요. 그러니까. 뭔가 좀. 호정이는 의외 거에 깊고. 또 많이 알겠지 않은 게 얕고. 그리고. 감사합니다.